자 그러면 우리 기한 회원님 최근 뭐 우리 무지개 회원님 하반기 이슈메이커 핵이었죠? 우리 기한팔사 당신을 위해 준비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기한팔사 아 이거 답답한데 손 나갈 거 맞으시죠? 정기와요? 고화수 주의라고 써있습니다 네 솔직히 충재보다는 내가 나래와 더 잘 어울린다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얘 아니요? 대답하셔야죠 너 왜 이렇게 척쌍한데? 나 왜 자랐지? 왜 이렇게 급했지? 긴장하네 기대세요 내 옷만 해 어머 세상에 저 때 초록만 해 공예라 하정훈 아니요 아니요 충재보다는 얘기니까? 아니요 충재보다는 얘기니까? 네 엄청 단호하게 터지는 거 아니죠?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니 다시 저거 차는 거야?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생 거짓말로 들어갔습니다 아 나보다 충재보다는 아 아까 그 노래에서 복선이 있었죠? 네 예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아 그만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? 거짓말하면 손 나갑니다 야 쟤 꽉 누르고 있는 거 봐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네 오늘 촬영할 때 솔직히 아까 나를 혼자 촬영하는 씬에서 섹시하다고 생각했다 섹시하다고 생각했다 섹시하다고 생각했다 섹시하다고 생각했다 섹시하다고 생각했다 왜 자꾸 그런 말 오냐 야 근데 아 좀 파격적이었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의 모습을 보고 섹시하다 침풍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자 자 됐다 손발이라도 오 예 아니요 빨리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 이거는 정말 아 한 번 다 아무 느낌 없었어요 에이 아니 아 이거 기회가 이상하게 좋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просто 아 이 이 기한팔상님 네 아니 아 나 이렇게 즘 près nothing 한 번이라도 저를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감정이 있었다 우리 집으로 본인이야 이렇게 해서 상여자라고 그래 상여자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져서 미안하다 내가 충재 많이 났어 저는 충재 씨보다 오빠도 좋아요 어룩이야? 오래 어룩이에요? 이래서 그래 난 진짜 헷갈리는 거 있죠? 누구지? 이 오빠 지금 뭐지? 아니었어요 있었네 아 여자로서의 호감이 아니었다 이거 봐 고민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 선 못 쓴다 아니야 진짜 그러다가 선 못 써요 아니다 나 이걸로 그냥 이게 그 때만큼도 없었다고? 감사합니다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? 아니요? 한 번도 못 느꼈다 단 한 번도 느낄 적이 없다 아니요? 왜 이렇게 세워? 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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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